출연자들의 연기 구멍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연기자들이 같이 고생을 하고 적게 나온 분도 있고 많이 비춰진 분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경수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했지 하고 보면서 정말 안아주고 싶었어요. 영화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끼리 이런 것 같아. 실은 저희 그 뒤 마트에 어마어마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했던 저희 배우들이 사실은 저희들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했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조합원들 또 회사 사측에 저분도 계시지만 사실 한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다 있었거든요. 영화를 만들어주신 명필름에게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더 사적을 붙이자면 너무 감사드립니다.